무엇보다도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가 결혼을 22일 앞두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저희 남편이 손으로 붓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입으로 붓을 물고 지금까지 그린 거에요 제가 목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해도 느낌이 없어요 손을 잡아도 이렇게 느낌이 없으신 거에요? 온기도 못 느끼고 촉감도 못 느끼고 똑같은 걸 하나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물고 하죠 간단하게 나무 하나 그려볼게요 저런 폭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갔다 왔던 곳이나 가고 싶은 곳을 그리다 보니 풍경화를 많이 그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프로님들이 보기에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단색조의 느낌이 수채화의 물 맛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살아있고 그림의 통일성이 있고요 수채화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내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그림 속으로 그래도 최대한 단색조의 신던지 아리 간지 알려드려야겠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팔을 못 쓰니까 화면이 움직이는 거죠. 스케치는 대충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입으로 그리다 보니까 붓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눈 높이하고 붓끝 높이하고 잦다 보니까 좀 쉬어. 응 알아서. 편해요. 다리가 이렇게 떨리시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다가 누우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강진. 정신아, 나 이거 뭐 부러졌다. 살이 붓이 어떻게 부러졌어? 이빨로 계속 물고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가 부러져가지고 다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나마 오늘은 나무가 부러져서 다행이네요.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대박이다 보니 흐르는 물질기가 아마 포인트가 되겠죠. 매번 그림 완성할 때마다 좀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 차하고 제가 일방통행 들어갔다가 자가용하고 이렇게 부댔는데 충격에 목이 부러지면서 신경이 이제 끊겼던 거죠. 몸은 안 움직이고 팔다리 다 안 움직이고 감각도 없고 아내랑 한 3일은 울었을 거예요. 3일을 만나서.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는구나. 무엇보다도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가 결혼을 한 22일 앞두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영실이를 보내줘야지. 내가 잡으면 안 되지. 영실이 보고 가라고 욕도 하고 시위도 하고 밥 안 먹는 게 시위였지.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이기심이 가라고 하면서도 어우 진짜 가면 어떡하지. 진짜 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옆에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치기 전에 좀 많이 세심하고 잔정이 많았어요. 나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챙겨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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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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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